서청주 아이씨 작아요 무섭지 비난하고 혼자 날 입박해서 날 양상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무섭지 내 편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 위에서는 부모님의 비난에 대해서 무섭지 내 편이라 하실 수 있는지 어쩌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하자 저는 죄책감을 많이 풀고 여행을 시키는 사람이 없고요 와 저기 뭐냐 와 엄청나네 와 엄청나구나 오창에 이런 풍경들 어마어마시아입니다 종료만으로 아 그럼 또 오름이 더 이상한 오름이 더 이상한 오름이 더 이상한 오름이 더 이상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0년차 심리상담가 이라고 하구요 어른의 감정수험의 저자인 인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비호감이 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장대를 좀 무시하는 바로 가장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대를 무시하는 근데 이 장대를 무시하는 그 다음 행동이 있을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